안녕하세요 드림디케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오늘은 버섯 배지가 들어오는 날입니다. 버섯종자죠. 이거 갖다 심어 놓으면은 거기서 이제 버섯이 나오는거에요. 근데 컨테이너는 냉장 컨테이너로 들어왔는데 컨테이너가 농장 근처에까지 진입을 못해갖고 또 여기 왼쪽에 차량들이 잔투주차에 있어갖고 저 뒤에 4차를 해야되요. 그것도 이제 그 40피터짜리 컨테이너 인데요. 거기서 이제 까대기를 해갖고 그걸 이제 지게차로 농장까지 옮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까대기 하는데만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요. 자 이제 저 앞에 컨테이너가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농장까지 가려면은 끝이 없어요. 지금 제가 들고 가는거는 특별 제작한 파레트입니다. 이곳에다가 이제 그 배지를 까대기를 해서 담아줄거에요. 사람들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제가 운반해주면 되는데 아마도 오전내내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날씨는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이제 캠이 별로 구리구리한거래서 날씨가 좋게 나오진 않네요.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카톡 확인을 하고요. 이제 이분들이 요거를 까대기에 담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일단 여기도 하나 갖다 놓고 저 버섯배지가 조개 하나에 한 10키로 정도 된다니까 저 안에 가득 찼으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개 내려주고 나머지 파레트까지 흘러 다시 아까 그곳으로 가고 있어요. 특별 제작한 파레트 3개에 인력 한 6, 7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도로는 이면도로라고 하죠. 거의 지나다니는 차량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충 어느정도 한가한 도로니까 아무 편이나 편안해요. 시간은 걸릴 것 같지만 이분들은 이걸 들고 제가 농장에서부터 갖고 나온거에요. 저희가 땡큐지만 뭐 이럴 필요 없었는데 농장은 여기 좌측 언덕길 올라서도 한참 또 가야되요. 뭐 일단 물건을 싣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볼게요. 그냥 이렇게 좀 해봐요. 일단 여기가 좀 더 좋은데 저는 이 도로를 만들고 그냥 이렇게 진행했는데 또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제 까대기로 저기다가 물건을 실어줄 때까지 저는 이제 잠시 대기 하겠습니다. 한번에 많은 양을 실을 수 있겠네요 이정도 빠르트라면요. 근데 이제 사람이 이걸 실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은 꽤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아직도 농장에 두개가 남아 있다니까 또 다시 가서 두개를 가지러 가겠습니다. 저걸 그동안에 많이 쌓아놓고 있겠죠. 자 이제 오늘 실제로 운반할 거리를 빈차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강을 건너 언덕을 올라 비포장을 하우스로 돌아 돌아야 한참 가요. 이제 보세요. 끝까지는 아직 시멘트에서 포장이 되어있는 도로니까 좋죠. 이제 조금 더 가면은 비포장도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약간 언덕이면서 비포장도로의 시작이죠. 이제 이런 길을 떠니 한참 가야돼요. 제 생각엔 콘테이너가 여기까지 올라와 줬으면 좋았을 법한데 조금 안 나온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못 올라오고 아까 그 먼 곳에서 하차를 해서 운반하는 중입니다. 무리해서 올라올 순 없죠. 약간 멀더라도 안전한 곳에서 해야죠. 아아닙니다. 뭐래요. 모오로. 아이 탐부이고 있어요. 아 지금 이 오른쪽에 개님께서는 제가 일 끝날 때까지 계속 지져댑니다 저만 지나가면은 근데 한 두세 번 지나가고부터는 얘가 귀찮으니까 짓지도 않아요 그럼 제가 왜 안 짓니? 그럼 또 후다닥 짓고 걔도 귀찮은 거죠 날씨가 더우니까 아주 재밌었습니다 여기 지나갈 때마다 이날 날씨는 엄청 맑았어요 구름도 이쁘고 하늘도 이쁘고 그랬었는데 그 덥기는 또 어마어마하게 더운 날씨였어요 이제 빈 팔레트 이제 실어 놓고 다시 또 아까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곳에 빈 팔레트 2개 실으면 총 3개의 팔레트 갖고 작업을 할 거에요 제가 나르는 동안 나머지 사람들이 또 그 위에다가 또 실어 놓고 이러는데 사람이 장비를 쫓아갈 수는 없죠 장비는 이제 지치는게 없이 꾸준히 다니고 사람들은 여기다 까대기 하려고 하면은 뭐 쉬어가면서 해야지 이걸 뭐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콘테이너 하나 빼려면은 엄청 힘들 거에요 다행인 것은 이제 냉장 콘테이너를 해서 콘테이너 안이 저어 나간 얘기죠 아마 할 만 했을 것 같아요 땀 한 번은 안 나구요 자 이제 잠시 음악 감상 좀 하시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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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이런 눈 감고 들으니까 잠이 살살 오네요 아침부터 이렇게 잠이 쏟아지면 안되는데 낮에 너무 더우니까 물 먹고 이러다 보니까 지치는 것 같아요 몸이요 잠을 요즘 푹 자야 되는데 또 숙면을 취하지도 못하고요 하여튼 몸 건강하셔야 되는데 요즘에 폭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빨리빨리 동영상을 돌려 7질로 그래서 후다닥 빨리 버섯을 날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지저대는 저 검둥강아지를 저는 아기라고 불렀어요 정말 아기처럼 이 자식이 지저대는 거에요 목이 쉬도록 지저대는데 아직 제가 다 미안하더라구요 안 지나갈 수도 없고 참 이제 그만 좀 지질만도 하는데 끝까지 지저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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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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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저대니 그래서 여러명이 싸니까 한파르트를 금방 쌓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적당히 쌓았으니까 운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쌓았는데도 시야가 좋진 않죠. 좌우로 위로 아래로 봐가면서 가고 있는데 썩 좋은 시야는 아닙니다. 이제 좋은 길 포장도로는 지나고 언덕이 진 곳에서 비포장도로가 시작이네요. 여기서부터 살살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저게 끈으로 묶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중심이 쏟아지면 위에 미끄러져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10킬로 정도 된다고 했지만 떼약밭을 적어서 쌓으려면 힘들 거예요. 이 정도 문반거리면 지게차에게는 상당히 멍거리에요. 왔다갔다 하다보면 시간이 다가고 있죠 지금. 제가 갔다 올 동안에 한파르트를 못 사요. 그래봤자 사람들이 장비에 밀리는 거죠. 아기가 또 열심히 짓고 있죠. 저만 오면 인사한다고 생각하고 들으니까 듣기 좋습니다. 까레트로 여기까지 운반해서 내려놓으면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다 까대기해서 안으로 들여야 돼요. 시간이 꽤 많이 걸리겠죠. 이제 까대기 하는 동안에 기다리면 뭐 해야 됩니까? 유튜브죠 유튜브.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유튜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완전 유튜브 중독자입니다. 시간 나면 들여다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유튜브 관리도 해야 되고 댓글 달아주신 분에 답글도 달아 드려야 되고. 또 이제 방문도 해서 또 동영상도 감상해 드려야 되고. 뭐 시간만 나면 이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방금 지게차나 손사같이 지나갔죠. 원래 저 지게차가 여의를 했었어요. 근데 뭔가 이제 틀어져서 또 제가 또 다시 작업을 하게 된 거죠. 여기 농장에 처음 이사왔던 한 십몇 년 전에는 제가 작업을 했었는데. 거의 한 7, 8년 이상은 제가 또 다른 분한테 또 넘겨줬다가 다시 또 오늘 처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집리도요. 영업용 지게차 특히 동네에서 이제 또따박하고 있으면은. 거의 대부분의 거래차가 다 거기서 거기고. 이 지게차 갔다 저 지게차 갔다 돌고 돌아요. 지금 영원한 단골은 없는 거라고 봅니다.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제가 여기 열심히 단골 잡아서 일을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일을 못하잖아요. 시간이 안 맞았고. 다른 데랑 겹쳐갖고. 그럼 이제 다른 지게차에 보낸다거나. 그것도 안되면 이제 여기서 다른 지게차에 불려쓰게 되는 거고. 그럼 또 단골이 바뀌고. 이런 식으로 영원한 단골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게 또 좋아요. 왜냐면은 단골을 하나 진짜 꽉 잡아 놓으려면은. 그건 일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일이 새로운 일이 나왔다 그래도. 이 일이 생기면 이 일부터 하다 보니까. 단골 일부터 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새로운 거래처를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대충 그렇게까지 안 해야 되는 단골을 하면은. 제가 못 가면 이제 다른 지게차 가고. 또 이제 다른 지게차가 못 가면 또 내가 가고 이러기 때문에. 자꾸 돌고 돌아오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와서 일을 하든지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 일하면서 여기저기 통화도 하고. 또 이제 일 끝나고 나중에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면. 얘기가 나와 보면은 여기 안아본 지게차가 없는 것 같아요. 한 번씩은 다 와 본 것 같아요. 이 동네 지게차 이 근처에 있는 지게차들은요. 그만큼 이제 그 지게차는 영없는 지게차는 돌고 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영원한 단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게차가 이 단골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순간이 어느 때냐면요. 이제 지게차 요금이 전체적으로 올랐을 때. 이때 이제 단골분들한테는 바로 올리지 못하잖아요. 그동안 계속해 온 정이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올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게차 좀 많이 쓰는 곳. 이런 데서 이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게차를 하나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다른 지게차를 또 한 번 써보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안올린 가격으로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또 하다가 또 가격이 그 집도 또 올라가게 되면 또다시 또 예전 또 지게차 샀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돌고 돌게. 여기 지게차 1인용이라서 사람 승차 불가합니다. 내려주세요. 아기야 지저라 한번 또 불러주고 또 이제 살짝 넘어가죠. 오늘 오전 내내 이런 식으로 다섯 타임 작업했어요. 근데 뭐 지게차는 힘들 게 없죠. 저분들 까대기 하는 동안에 대기하면서 유튜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운반할 때. 지금 여기서 그 비포장도로까지가 제일 위험하죠. 달려오는 차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만 조심하면은 크게 위험할 건 없었어요. 저분들이 이제 까대기 해주는 사람들이 고생이죠.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냉장 콘테이너라는 거. 시원해서 좋습니다. 저 보수. 제가 마지막 바레트에 상처할 때 한 번 올라가 봤거든요. 정말 시원했어요. 날씨도 지금 엄청 좋죠. 아주 그림 같은 사진이 나옵니다. 저 냉장 콘테이너 껐는데도 불구하고 그 냉기가 남아 있어갖고 저 안에 시원한 냉장고 속입니다. 지금 제가 들어와서 사진을 찍어본 거예요. 감사합니다.